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했다고 익명의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고위관료의 대만 방문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서 에드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까지 대만을 방문해 미중 간 갈등이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이번에는 에릭 홀컴 미국 공화당 인디애나 주지사가 대만에 타이베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대만 북동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하면서 양안 즉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분개선 역할을 하던 대만 해협 중간선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중국은 중국군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했고요. 또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제하지 않고 있으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지역 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할 것처럼 공개적인 압박을 미국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최근 계속해서 분발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어제 8월 23일 화요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악수현에서 3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제 8월 22일에는 칭하이성과 스천성에서도 이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두 곳 모두 과거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던 바로 그 칭하이성 위수현과 스천성 베이천현입니다. 문제는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하미시에는 중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 중인 핵미사일 지하경납고를 110곳을 건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하미시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지역 하미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재 중국은 120기 이상의 경납시설을 동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가지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앞으로 200여기 이상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동부하미시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하미시의 핵무기 경납시설 건물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위구르족 등의 재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라고 알려진 하미시에서 약 100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깐수성 사막지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시설로 추정되는 119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곳 깐수성은 제가 그동안 지진 방송에서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을 해온 중국 최대의 지진 위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하미시의 핵무기 경납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결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구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에는 핵무기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핵시설에 분발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탈레반과 지진이라는 두 가지 위험요소에 큰 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납구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으며 고해상도 사진은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제공했습니다. 미 국광부는 중국이 약 200기의 핵탄두를 비축했으며 이를 향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건설되는 핵무기 경납구 기지들은 대부분 사거리가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개발을 위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